자 EBS 질문 분석 강의 수특 영어 독해 연습 12강의 1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은 어휘문제였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크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자 해결책을 줬다가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결책을 주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 부분 주제문으로서 빈칸 부분이 지금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자 출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clutter 하게 되면 밑에 별 표치고 나왔죠. 이게 이제 어수선한 건데 이런 어수선함이 자 beats us up 자 우리를 beat 뭐 때려 눕히는 거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psychologically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요한 게 딱 공부 시작할 때 책상 정리 이런 방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좀 뭐 좋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진짜 난잡한 것이 정리 정도는 안 돼 있고 이런 엉망진창인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자 P라고 써놓을까요? problem 줄임말입니다. 문제 제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얼마나 안 좋은지 가봅시다. it 그게요. 자 cloud 이런 것들을 어휘 문제로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지문에서 여기서 지칭하는 것을 좀 똑바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앞에 나왔던 clutter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자 cloud 가리는 거죠. 반이어되기 딱 좋은 표현들이죠. 가린다 뭐 밝힌다 뭐 비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 배웠던 문법 나왔네요. making it difficult 그걸 어렵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투부정사하는 것을 바로 분사구문에 걸려서 가 목적어까지요. 알겠죠. 우리 지금 이 지문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까봐 유튜브 상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문법 용어들을 잘 모르겠으면 포마 분사구문 포마 가 목적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하는 거죠. 지금 뭐냐. to access. 자 어디에 접근하는 것이요. 어디에 접근하는 것. 정말로 matters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됐죠. 자 여기서 matter는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고요. 우리 what 조건들 기억나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빠져있는 것.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요. 여전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문법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여기서 to access 옆에다 사선을 긋고요. 그냥 access 쓸래? to access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정답은 지금 보다시피 투부정사인데 여러분이 가끔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보면 어 선생님 사역 동사. 동사원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여러분들 뭐랑 헷갈린 거냐면 주의해서 보세요.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 동사 맞아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동사원형. 아래에 없으면 동사원형이죠. 이 구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 책에 나와있는 건 make 맞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여기는 it을 쓰고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에 형용사를 쓰고 이 뒤에 필요한 건 it을 지칭하는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착각해서 이 지금 여기 투부정사 쌓아야 될 자리에 동사원형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요. 대충 보면 안 돼요. 감옥적어 구조입니다 여기. 알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용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문제제기기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잭슨에 따르면 내 동료 어떤 organizer 그러니까 정리 전문가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인데 내 친구에 따르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것을 사는데요. 계속 설명을 해주네요. 어떤 거냐면 필요하지도 않은 어떤 걸 사는 사람인가요? 어떤 돈을 가지고요. 근데 그 돈이 또 어떤 돈이냐면 you don't have 갖지도 않은 잊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요. 자 이때 투부는 뭐하기 위해서? impress people 어떤 사람들을 인상 깊게 해주려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 you don't even like 당신이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상 좀 심어주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갖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잊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sound familiar 뭔가 좀 비슷하게 들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제대로 정리정돈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뽐내듯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말란 얘기죠. 그걸 이제 방금 물건 사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것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비슷하게 들리나요? 그러면서 여기 실제로 이제 여기가 어휘 문제로 등장을 했었죠. 자 이 부분이요. how reassuring 자 그게 얼마나 안심되는가 하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또 여기 있는 투부정사입니다. 가주와 진주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제정도가 되는 거죠. 바로 to get organized 선생님 한 번 얘기했는데 이 수동표현 앞에 비동사뿐만 아니라 개신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to get organized 자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이 알겠죠? 그것이 얼마나 안심되겠는가 그럼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in a way 어떤 어떤 방식으로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참고적으로 주의할 게 이때 대수는 관계대명사 대시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지금 주어가 빠진 채로 have us라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way 다음에 나온 대시니까 그냥 관계부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안전한지 기준이고 이 말을 지금 잘 못 알아듣겠으면 관계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니까 뭘 걱정해요. 유튜브에서 포마 관계대명사 포마 관계부사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어떻든 방식으로 잘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예요. 지금 나름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즉 helps you 당신을 도와주는 방식인데 come with the basic needs of life 삶의 기본적인 어떤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또한 그럴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이 더 많은 에너지와 즐거움을 주는 즉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러면서요. how about a way? 자 어떤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어떤 방법이냐면 실질적으로 originate는 밑에 이제 별표지고 공명하다 잘 맞는 거죠. 이게 우리 합이 맞는다 죽이 맞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상응하는 건데 what is easy? 정말로 쉬운 것 실제로 여기가 어휘에 나왔었죠. for your unique brain 당신만의 이 독특한 유일한 이것은 독특한보다는 유일한 당신만의 그런 유일한 뇌에 딱 맞는 정말 쉬운 그것과 정말 이 공명하는 그런 방식은 어떻겠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정돈을 잘하면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뒷목돼서 에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we only have so much life force 이 부분은 해설지상에 나와있는 해석이 딱 그만큼의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so much는 그런 뜻도 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so much는 그냥 많은 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번역할게요. 우린 많은 삶의 어떤 생명력 light force 이걸 가지고 있다. so much key 우리가 말하는 기죠. 정말 많은 그런 기 brand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 우리 뇌에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참 정중돈 잘하면 이런게 생긴다는 거죠. why 도대체 왜 spend it 자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나왔던 우리의 key brand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spend 그 다음에 i 인지 뭐 하면서 performing task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어떤 것들이냐면 don't match your pre-wired tendencies 당신의 미리 딱 감겨져있는 와이어가 감는 거니까 미리 딱 정해져있는 알겠죠? 그러한 경향과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미리 정해져있던 그런 경향은 뭐예요? 정리정돈 잘하는 거 깔끔하게 해놓는 거 알겠죠? 근데 그것과 잘 맞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왜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분명히 싫어할텐데 에너지도 안날텐데 왜 그러는가 하면서 자 이제 결론을 향해 점점 갑니다. how can we learn to do this?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with less stress 스트레스도 덜 받고 more grace 좀 더 품위를 가지고 입은 심지어 내일 감히 I say 내가 말하기에 a sense of satisfaction and pleasure 그러니까 좀 더 어떤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건가? 아 길게 끌고 왔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형편 쫙 쳐주시고요. 자 이걸 전체 결론 떼겠죠. 컨클루저 그리고 해결책이죠. 별표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빈칸 뭐 내기 좋죠. 딱 이 부분이요. 바로 여러분의 그런 이 정리하는 기술이 바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Can greatly assist you 실제로 이 부분 가지고 어비 문제가 나왔었죠. 당신을 정말로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는 바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하게 하는 거냐면요. In feeling intact 그러니까 이 이 tact란 단어가 이게 뭔가 터치해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면 intact 이때 이는 부정접도사예요. 만질 필요가 없나요. 만져진 적이 없나요. 완전한 상태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정말 완전한 상태로 기분 느끼게 해주는 알겠죠? 이거 완벽한 곳이다. 바로 딱 여기서 정리하는 기술 your organizing skill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living a life 삶을 이끄는 거죠. 자 분사 꼈죠. 그런데 어떤 삶이냐면서면서 요건 이렇게 껴가지고 놀라지 마시고요. proactive 좀 더 주도적이고 이 proactive는 밑에 펼피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펼피치고 나온 적도 그냥 나온 적도 있는데 어찌 됐건 뭔가 반응하는 거 reactive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 이건 능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proactive purposeful and ultimately satisfying 이렇게 명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낀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반응하는 거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이고 굉장히 주도적인 그러면서 목적성을 갖는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이끕니다. 다시 한 번 뭐가 참 거창하네요. 여러분의 정리하는 아이고 날라가고 난리네요. 기술들이 알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중간에 살짝 한 번의 결제가 언급됐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 결론 도출되어 있는 구조. 됐죠? 마지막 문장 똑바로 반복하도록 도출되어 있는 구조. 감사합니다.